자ку뱅이 잘 잤어? 아이고 이뻐라 우리 까미 잘 잤어요? 아이고 이뻐라 어디 보자 꼬맹이 꼬맹이 우리 꼬맹이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우리 꼬맹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우리 까미 잘 잤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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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아기 저 왜 이렇게 잘 챙겨서 가기지? 여기는 눈이 엄청나게 쌓여있네요 지금 어젯밤에도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왔고 오늘 한 8시까지도 여기는 눈이 내렸습니다 어휴 많이 깊은데요 그리고 이 눈에 지금 습기가 많아가지고요 이 습설이라서 무겁습니다 무겁고 아이젠에 착착 달라붙어가지고 한발 한발이 힘든데요 아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벌라머들이 커다란 것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구요 아 지금 이 한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부러진게 있어요 이 부러진 이 가지에 벌라머를 갖다가요 아 파랗고 좋네요 이걸 갖다가 좀 채취를 해 갈게요 이거를 좀 채취를 해 가겠습니다 아 지금 바람도 불구요 안개도 저쪽은 밀려오구요 그래도 포근하네요 여기까지는 바람이 덜 와요 이것을 보면 이렇게 아 벌라문들이 많이 풀어졌어요 벌라문도 부러지고 저쪽에 오니까 아 불러면 쓰러진 것도 있어요 저쪽에 아 그리고 여기는 잔나비 버섯들이 이렇게 자라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잔나무들이 작아요 근데 여기는 누가 이렇게 한번 따갔습니다 따간 잔나비 버섯이구요 지금 보시면 벌라문들이 상태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벌라무들도 있구요 벌라무들이 큰게 너무 많고 아주 굵어요 그쵸 굵은 벌라무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시면은 상태들이 좋아요 상태들이 좋고 지금 문양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 거뭇고만 이 거뭇고뭇한 이 거뭇고뭇한 이 거뭇고뭇한 이 벌라무 특유의 문양들이 사실은 이게 다 떼입니다 얘를 벗겨내면 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아 우리가 벌라무를 구입을 해서 이게 잘라서 판매하는 것들을 보면 요만큼 잘라 놓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이렇게 문양들이 있으면 분명히 세척 안한 겁니다 그건 세척은 안한 거구요 아 이거 완전 식구작물이 나와요 새콤한 물이 나오니까 벌라무는 꼭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하시구요 요 밑에도 보면 깨끗하죠 밑에 그리고 이 벌라무 같은 경우에는요 간염이나 간경화 이런 데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간 수치가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그런데도 좋구요 황달에도 좋고 간암에도 좋고 이 간을 회독시키는 데는 최고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두고 온 가족이 먹으면 좋아요 이거를 물을 끓여서 드시면 좋구요 물 맛도 괜찮아요 그리고 물을 끓여다 보면 어쩔 때는 뭐 하얀 기름 같은 기름띠가 생기는데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그거를 이 벌라무에서 나오는 특유의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 끈적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가 또 특히 또 많이 끼는 겁니다 숲이 같은 경우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근데 때가 많은 이유가 그런 물질 때문에 물을 끓였을 때 위에 살짝 뜨는 건 상관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영남문대학교에서 이 벌라무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벌라무에서 참 놀라운 효과가 뭐냐면 파괴된 간세포를 갖다가 재생시켜주는 놀라운 그런 효능이 있어요 벌라무 같은 경우엔 속이 차신 분들이 드셔도 괜찮아요 아 이 커다란 것들이 마감옥입니다 마감옥이고 저기는 전나무들이 있구요 이곳에는 분비나무도 있고 다양한 나무들이 있어요 한번 그 나무들을 하나하나 소개시키면서 그렇게 다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이 나무가 전나무입니다 전나무고요 아 전나무도 크죠 전나무고 숲이 전나무와 분비나무는 확실히 달라요 지금 보시면 저 앞에 보이는 나무가 분비나무입니다 분비나무면서 보면은 희끗희끗하고 하죠 더 오히려 예 이게 분비나무입니다 분비나무와 전나무는 확실히 달라요 저기까지 내려갔다 올리니까 힘들어서 안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까맣고 까맣고 까끗까끗한 나무 있죠 이거는 이게 고로쇠나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다 지루죠 지루 아이고 참 나무에 어쩜 이런 모양으로 자랄까요 그쵸? 지금 여기 옆에는요 다 벌나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진짜 벌나무들이 쭉쭉 뻗은 벌나무들이 참 예쁜 게 많아요 보시면 이렇게 많습니다 깨끗해요 아주 깨끗한 것들이 이렇게 쫙 있네요 잘 자랐어요 벌나무들이 주변에는 아 예전에 이곳에서도 표고가 상당히 많이 났었어요 가만있어봐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표고가 났던 것이죠 작년 표고 났던게 이렇게 작은게 보이네요 아마 올 보면은 여기 분명히 표고들이 많이 날 겁니다 아 만병처 보세요 만병처도 있고 표고들이 여기 분명히 올해는 많이 날 거고 아 이렇게 보시면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자작나무가 아니라 사슬의 나무라고 합니다 사슬의 나무고 사슬의 나무 저와 가지 끝에는 겨우사리가 저렇게 매달려 있네요 작년 가을에 여기서 이렇게 표고보섭들이 자랐네요 표고보섭들이 자랐고요 올해 여기 봄에 이곳에 표고들이 나오겠습니다 이 나무도요 지금 이거 보세요 신발을 이렇게 도색만 뜯으면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경사진 곳으로 올라가는데요 많이 힘든데요 아 눈이 척척 달라붙네요 그냥 아 겨우사리 많다 저 나무도 이제 오후가 되면서요 바람이 강하게 부네요 아 역시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랬더니 많이 부네요 오 정말 힘드네요 오늘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오 스트리밍이 많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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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오후 6시부터는 비가 온다 그러네요. 이제 조만간에 개구리들이 알을 낳겠지요. 이건 무슨 두개구리일까요? 어디보자 역시도 고라니의 두개구리 같아요. 고라니의 두개구리구요. 나무들 보세요. 어마무시한 나무들 보세요. 정말 굉장한 나무들입니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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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이 밑에 아름답다. 아름답다. 여기 살아있어요. 이리 이끼들이 푸릇푸릇한게 물이 들었어요. 이제 아 아 아 많이 흐리네요.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오늘 날씨가 이끼 너무 이쁘다. 이끼들이 너무 이뻐요. 지금 보면 아주 새콤합니다. 이렇게 새콤한걸 갖다가요. 보세요. 지금 이 차이랑 이 차이를 보세요. 이런 분양이 있으면요. 이 까맣까맣한 것들 있죠? 이런게 있으면 세척이 안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깨끗한 겁니다. 세척이 되어서 그죠? 세척이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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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